이번 가을 우리 교회는 신여 교두를 위한 은빛 대학을 시작합니다 신여위원회에서 특별히 이름을 잘 정하였습니다 은빛 대학이라고 정하였는데 지난주 원로운퇴장도님들이 기뻐하셨습니다 이름을 참 잘 정하였다고 은빛이란 이름은 우리 은강교회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은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중에는 바로 은빛입니다 그래서 이 은빛 대학은 우리 교회를 잘 표현해주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은빛 대학이 우리 교우들의 사랑을 받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지원해 주며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수년 전부터 신여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고 모이질 못하여다가 이제서야 이번 가을부터 은빛 대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시 뇌에서는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모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몸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새롭게 대두된 화두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관련해서 세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먼저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 된 사회를 말하고 있고 또 고령 사회는 14% 이상을 말하고 있고요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고령자가 16.5%를 차지하고 2025년이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는데 이제 25년 만에 초고속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고령 사회에 대한 관심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다음 세대, MZ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보았는데 이제는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령 사회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2018년 미국의 경제 잡지 포보스는 이런 특집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노령화는 기업의 축복이다 라는 특집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노령화의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기업은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한국계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한국계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음 세대에 집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학령 인구의 감소, 그리고 탈정교 현상을 인해서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들에게 선교해야 된다 이것이 한국계의 미래와 붙여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심을 돌려서 교회 안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 교회의 대다수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대다수는 노년 세대입니다 2050년이 되면 인구 평균을 얼령이 65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현실, 미래의 현실은 많은 노년 세대가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년 세대는 누구일까요? 이 노년 세대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룬 세대이고 그리고 변함없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섬긴 세대들입니다 새벽 교회를 지키고 각 예배마다 참석하여서 교회를 지킨 매우 중요한 세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주역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년 세대는 한국교회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요 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바로 노년 세대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였나요? 노년 세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노년 세대를 인정하고 또한 사랑으로 답하게 품어주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이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년 세대야말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년 세대들이 잘 되고 또 잘 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저 부모님 세대들이 주 안에서 노를 잘 보내는 그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도 신인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 노우가 참 평안하구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대가 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할 때 우리 자녀들도 주 안에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한국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맞이하여서 또 준비하면서 2023년 새로운 교회의 전망과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케 데이터 연구소와 기아 희망 대책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큰 투자를 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연구물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직면한 고령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기억하고 감심을 가져야 할 핵심 키워드 고령사회를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핵심 키워드로 이런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다음 세대 노년세대 다시 깨워야 된다 하는 뜻으로 액티브 시니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곧 초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그룹은 바로 고령고인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회는 시니어 세대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니어 세대가 다시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묻혀서 생활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사회가 스스로 계획하고 사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초고령사회에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부분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초고령사회에서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우리 사회를 향하여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우리 교회가 은빛 대학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시니어 세대를 위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 기도를 아끼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기적을 사모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은빛 대학 그리고 초고령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기적이 이루어져야 이 모든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기적 이야기입니다 먼저 처음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동네에서 이방인 여인에게 기적을 베푼 이야기고요 두 번째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베푸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어떤 질문이 떠올랐습니까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이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셨습니까 만일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관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나요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인생에 또 기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기적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또한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간절하고 절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이방여인이 보여주신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비유대인 지역, 이방인 지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리아, 페니키아에 있는 큰 항구 도시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집에서 잠시 쉬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는 갈리 사역을 아주 바쁘게 행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대인 지역에서 잠시 쉬면서 새로운 사역의 구상을 계획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지역에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오 그리고 수로본익의 여인이었습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그리시온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이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여인의 모습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유대인으로도 바라보게 되면 이 여인의 행동은 참 무례합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입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입니다 이교도 사람인데 이 여인이 허락도 받지 않이하고 경건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특별히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하고 더러운 상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또한 심하게 차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잘 알면서도 믿음으로 주님에게 찾아온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대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처럼 그 여인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치 않게 이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찾아오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을 내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만 유독 야박하게 느낄 정도로 차갑게 되어였습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절박하게 귀신 들린 자녀를 고쳐달라는 여인의 요청을 듣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수로본익의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그 여인을 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개에 빗되어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하였고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신분을 무시하고 마치 인종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냥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자칫을 향하여서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이렇게 심한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마음을 닫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차분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또 용기를 이어서 대담하게 주님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주님에게 지휘롭게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상아래 개들도 주인의 자녀들이 먹고 남긴 그 떡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로본익의 여인을 향하여서 개라고 표현한 것은 개라고 말씀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개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원은 애안형 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이 이곳저곳 떠들어다니는 더러운 야생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는 애안형 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확인하시려고 애안형 개에 빗대어서 이 여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믿음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였습니다 자신 낳고 천한 신분을 시인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자녀와 비교할 수 없는 천한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자신의 신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여인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가서 그녀는 더욱 놀라운 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개들도 주인이 키우는 개들도 주인의 자녀가 먹고 남긴 부스러기 빵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의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개들도 주인이 자녀가 먹고 남긴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 남은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면서 중요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합니다 그나 개들도 주인의 자녀들이 먹고 남긴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불쌍한 딸 귀신들인 딸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용기깽도한 이 여인에게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 너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로보원에게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말하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당돌한 여인 이 담대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베푸실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합니다 그 은혜를 감춰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포기하고 체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미리 판단하고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문을 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불이한 재판관에 찾아간 이 불쌍한 가부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수로본익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라! 이 미쳐난 여인도 주님에게 나와서 구하지 않았느냐 이 여인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 여인을 볼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로본익의 여인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은 아트법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때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강한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스스로 앞둔 우리 교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앞두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요? 우린 스스로 앞에서 얼마든지 약해지고 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궁유로겨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어떤 기적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주님의 은혜와 감동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누리고 나누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주님은 주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주님의 궁유리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여인, 수로본익의 여인을 고쳐주신 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갈리리 호수 지역으로 오게 되었을 때 한 무리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가 막히고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안수 기도를 당부하시면서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양쪽에 손가락을 놓았습니다 또 짐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상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휘하고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탄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주님의 사람이 사탄의 구원사 앞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를 안타까워하는 국립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선보아였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에바다 하고의 짓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목상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저는 장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창조하시는 창조자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사람을 창조하듯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진히 만져주셨습니다 그를 다시 빚어주셨습니다 그의 상처난 부분 문제 있는 부분을 진히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이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주님은 선포하였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 사람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궁유류 그 사람에게 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불려서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정확하게 듣게 되었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칭송하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참 잘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가 보시고 친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칭송하고 칭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창조 역사를 감당하셨다고 주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였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예수님은 기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국률의 마음을 다시 헤아리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며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 사람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주님 우리를 새로운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 이럴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죽을까? 그런 상상을 하거나 또한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때때로 전혀 기적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살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해 가신다고 나에게는 도저히 기적을 배부르지 않는다면서 원망을 불태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적은 우리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기적은 주님에게는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제 마음이 감동하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에버드하고 말씀하실 때 기적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궁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외치실 것입니다 열리라 에버드하고 외치실 것입니다 주님의 궁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가을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면 얼마나 죽을까 모두 나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가을에 주님의 은혜와 감동을 정말로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감동하시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로본에게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주님이 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궁유를 사모하면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될 때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전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